신인의 신인 신인의 신인 신인의 신인 신인 체육관이라면 제가 아는 바로는 쇼케이스를 신인인 경우에 이렇게 크게 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뭔가 차별화를 두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전사적인 이미지를 따오기 위해서 마을이족이나 약간 이런 걸 저희가 또 많이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좀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무를 빼고 BAP는 진짜 외계인인가요? BAP대원들 여러분들 쇼케이스를 아주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치렀어요 혼나더니 우리 흰찬이 흰찬이도 정말 수고 많았고 맨날 못 알아듣던 우리 젤로 그래 못 알아듣을 수도 있지 리다 용국이 그래 걔가 시켰어 그래 나야 걔가 근데 내가 걔는 아니잖아? 하지만 오늘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삼천여명의 여자 지구인들이 질러주는 고주파로 인해서 우리 마토 행성 주민들이 아주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 수 있도록 에너지원을 가득 주었어요 충동인 내가 대표로 상을 내리도록 하겠어요 흰찬 앞으로 상장 BAP대원들은 1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쇼케이스를 훌륭하게 치러내어 고주파를 모으며 지구정복 임무를 훌륭하게 시작하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함 뿌듯하다 지자 흰찬 받도록 감사합니다 상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았군요 얘들아 상 받았다 너희들이 상을 받다니 정말 기뻐 하지만 지구정복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을 다시 되돌아보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 BAP에게 추울 미션은 쇼케이스 되돌아보기 이다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만희 호성총덕은 가보도록 할게요 아아 아름다운 밤이에요 쟤 이상해 누가 총덕 왜 왜요 아니 욕하려고 욕하려고 왜 상주셨는데 왜 좀 이상하세요 너희들이 잘하는 것 좀 봐봐 무서워 난 너가 일반적으로 보면 백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씨 아니 잠깐만 네 근데 꿀랑 이거 하나 줘도 많은 거야 이게 끝이야 끝이야 안녕 물도 바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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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초파티에 박수 크게 한 번 치고 시작합시다 와우 와우 일단 효성총덕님이 우리한테 시킨 미션이 있잖아요 해야 된다고 어떻게 돼요 쇼케이스 되돌아보기 우리가 바로 시작하자고 다다 비스 비 에이피 비 에이피 비 에이피 쇼케이스를 하다 입니다 비 에이피 스킨파이 해주세요 아 아 지금 어색한 아무튼 갔어야 된다니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 에이피 네 예 예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좋군요 오늘 잘해요 예 반갑았어요 반갑았어요 잘 가요 친구들 안녕 안녕 네 안녕 빨리 가세요 야 화이팅 한번 들어가자 우리 비 에이피 받았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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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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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 9, 18, 7, 6, 5, 4, 3, 2, 1, let's go. 10, 9, 18, 6, 5, 4, 3, 2, 1,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volume을 높여 turn it up Hello, hello, baby, now we burn it up Step up, step up,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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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hat's up, ladies and gentlemen 우리가 왔어, 이런 시리-시리-배 감자들을 고개서, 이거 비켜 자, let's go, let's g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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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baby 모두 다 시시걸롱해 오늘 스타일부터 달라고 결정해 Hey, stop, 한 박자 쉬고 나와, break it, break it, break it, break it, break it, break i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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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져봐, 비켜봐 스가 밝혀, 빨리 아침은 하찮게 보이니 일단은 좀 다 지켜봐 지켜봐 각각의 두고 봐 우릴 무대로 찢어놓을 거야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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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ón bah こんな What's up, baby? Hey Hey 이 녀석들에게 쫓기면 꿈을 향해 달리는 나 자함들을 쫓아내며 꿈을 향해 달리던 바 갈등을 배친 추천된 여섯 남자의 어깨 꿈을 향해 달리는 처참한 나를 그리지 수백 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걸 목격해서 없이 흘린 다음 가치 없단 하나뿐에 우리들의 이야기 전부 다 나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너뿐에 나를 집어 닦으려 해도 I'm on break of war 나 죽어도 부서지지 않아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 눈 속에서 날개까지 밟혀도 You know I'm on break of war 처음엔 모두가 우린 아우된다고 할 때 이 까물건 몰래 갈아왔던 나에게 서로 모두 꼭 참아왔네 들밖힌 자신과의 싸움을 다 이겨내 무릎 꿇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걸 남들이 우리한테 우린 하나가 됐고 이젠 하루 we don't know what you believe Let's try 나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눈을 집어서기려 해도 I'm on break of war 나 죽어도 부서지지 않아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 나 죽어도 나에게까지 밟혀도 I know I'm on break of war 흰 터로는 끝이야 보려도 흰 얼음은 끝이야 보려도 끝까지 주저앉지 않아 We will fly 어디 한번 날 부셔봐 미리 짓눌려도 일어나 어둠의 끝에 빛을 위해서봐 우리나라로 떠나 M-B-I-E-A-K-A-B-L-E-E U-N-B-I-E-A-K-A-B-A-B-E You know I'm on break of war 나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I know I'm on break of war 매일 유도 I'm on break of war 나 죽어도 부서지지 않아 그냥 날 저녁으로 너 속에 눈앞이까지 밟혀도 You know I'm on break of war 나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I know I'm on break of war 나 죽어도 부서지지 않아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 I know I'm on break of war You know I'm on break of war 등장할 때가 멋있네 큐브에서 한 명씩 보여주면서 춤췄을 때 옆에 자막 나가고 그때 진짜 제가 제일 인기가 많았다고. 웃기지마. 내가 짱이지. 형이야? 형들의 짱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짱. 나는 너 옆에 있었잖아. 이렇게 했잖아. 무슨 냄새. 지금 냄새가? 아, 그 냄새가? 어? 위에까지 났냐? 누구한테 말을 났어. 웃기지마. 다들. 형기야. 아유, 북립으로 왜. 북립으로 왜 갈까. 아유, 북립으로 왜. 북립으로 왜 갈까. 아, 나 흥불하게 하지마. 왜 나한테 말이래, 맨날. 이제 영상 보니까 형이 제일 멋있게 멋있어. 아, 웃기지마. 진짜 이거한테. 아, 진짜 싫어, 나 이거. 내가 부족하다는 소리 짱. 네, 흰찬이 형 이거한테 터지잖아. 아, 싫어. 아, 근데 이거 뭐야, 터질 것 같아. 사실 왜. 아, 이건 솔직히. 스탈리스트 잘못 안 써요. 저 쪼버려. 저 초콜릿 개가 잘못했네. BAP의 스타일리스트 유경입니다. 시식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편하지가 않았어요. 먹으면서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저도 이쪽으로. 아! 아! 보고 있나? 너 이러고 밖에 나가볼래? 화장 끼고 한번 보라고 한 거야 이러고? 잘하네. 보고 있나? 보고 있냐? 나의 모든 침으로 다 들어가는 거 같다. 나 뒤에서 보니까 엉덩이가 먹었어. 저희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직접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떠오는 건 진짜 없었고 연습처럼 잘할 수 있겠다,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지만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서. 사막 쳐져 있었을 때 앞에 놓이는 거는 형광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거랑 화면 소리랑 같이 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뭐가 된 것 같고 막 진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얘는 좀 뭐야. 생각보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지구인들이 좋아하던데. 무릎은 괜찮냐? 이성하게 돌아요. 야, 꽝 떨어지던데. 칼골 된 줄 알았어. 소리만. 의도하신 겁니까? 의도했어요. 아... 그래, 의도한 거야. 의도한 거야, 이제. 이 야광복 들었잖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이제. 총은 줄 알았어. 수천 개가 있길래 나는... 저게 총이 아니라 광선검이에요.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 거의 꽉 찼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에너지원 좀 많이 찼나? 아, 고수파? 응. 많이 들리게 들리던데. 일주일 정도 생활할 수 있다던데.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번 걸로 일주일 정도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하면은. 10년 정도 살 수 있겠네. 아, 나 지금. 잘 먹어야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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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같은데. 왜요? 뭐야? 누구야? 들어가자. 라이트 꺼주세요, 라이트. 이즈이. 아, 이리와! 아, 이리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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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사람 맞으세요. 고향 기운. 맞으세요.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만 알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날 기억해 하루 종일 날 사랑해 감옥이라도 좋아 너 하나 남의 미스의 사랑 누군가 알았지 모르겠고 맘 편히 못 걸어 다니는 강남거리 어두운 밤 해로든 해온 살만해 우리 사이를 축복하는 이 꼴을 가슴 아프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가운 말 다른 마디 못 꺼내는 나 애들 때 감성이란 틀고 달성이란 틀아 내가 쳐버린 우리가 하루 위로 걷는 기쁨 하루 위로 걷는 기쁨 내 뜨거운 심정은 두근두근 두근누나 태양보다 뜨거운 너 어른보다 차가운 나 사랑을 날 못하는 나와 남아 우리 아무도 몰래 사랑해 아무도 몰래 생각해 세상에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날 기억해 하루 종일 날 사랑해 감옥이라도 좋아 너 하나 남의 미스의 사랑 You don't know me never ever ever know You don't know me never ever ever 전화 한 통하게 어려워 매일 몰래 문자로 독터 캔디 눈치를 보니 우린 사랑이란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아 그래서 가슴 아파 온종일 끙끙 널 알어 어딜 봐도 네가 보여서 더 보고 싶어 마음을 알어 옆에 있어도 푹 눌러서 못하지 못해 눈도 못 마주치는 맘을 누가 알아 어른 위를 걷는 기분 하늘 위를 낳은 기분 이게 짜릿한 건지 애절한 건지 구분이 안 돼 뭐가 맞는지 태양보다 뜨거운 너 어른보다 차가운 나 오늘도 너만 하는 메시지로 내 상태가 될 때 아지나 기분으로 아무도 몰래 사랑해 아무도 몰래 생각해 세상에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사랑 하루 종일 날 기억해 하루 종일 날 사랑해 감옥이라도 좋아 너 하나 남의 미스의 사랑 어디 가든 누구 속에 앉아 우리도 같이 모지네 사진 않자 이게 목걸이 중요해 내 옆에 있는 널 모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내게 더 소중해 우리 잠깐 스치는 시선에도 놀라 당하고 두려워 누군가 이미 미루게 가 이게 목걸이 중요해 내 옆에 있는 널 모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내게 더 소중해 그래도 너만 사랑해 그래도 너만 생각해 하루 종일 아마 너와 나의 사랑 너도 너를 사랑해 나보다 너를 생각해 나보다 너를 생각해 아무도 몰라 도대해 너 하나 너만 이 쓰여 사랑 너로 결국으로 너 스타일부터 모든 게 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냉정하게 말하면 저 노래는 0점을 주고 싶은 거 저 왜? 저게 엄청 감정 연달이 돼야 되는 노래인데 여유도 없고 동작도 그렇게 다 맞는 것 같지는 않고 0점? 급했잖아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그걸 추스르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운 무대라고 하자 분위기는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 다 정장 입고 수트 솔직히 내가 제일 잘 어울렸다 솔직히 인정해야 인정할 것 같아 대현이 형 이번에 슈트 있잖아요 저희 그때 얘기하는데 남자다운 셔츠처럼 너무 좋았겠어요 오 진짜? 너 왜 풀었냐? 왜 풀었냐? 일부러 풀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초콜렛이 풀었어? 풀으라고? 초콜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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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그러냐 진짜? 어? 어떻게 해야 돼 초콜렛? 너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면 6명이서 비밀 연애하는 줄 알겠어? 그러겠어요? 싫어하는 거 아닌가? 말하지 않아도 않아요 너 어떻게 밥 먹고 할래요? 밥? 우리가 밥이지 밥 먹자고 하는 건데 이거 뭐 굳이 뭘 필요가 있냐 이미 끝났나 그래도 봐야지 스테이크 먹으면서 보면 안 돼요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내 거야 나 비밀 임무가 있어서 가봐야 돼 너 이 자식 너 안 돼 그거 안 돼 같이 보러 가 이리 와 어디 가냐 봐야 된다고 제가 그 뭐냐 아니 아니 너만은 일단 앉으세요 어? 왜? 미안 가지 마 어? 가지 마 왜? 너무 재밌게 싫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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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어? 우연히 우연히 잠시 후 2부가 시작됩니다 아잇시 타다! 이 스피드!